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여기는 아로니아 입니다. 아로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렇게 까맣게 아로니아가 익어갈 시기입니다. 블루베리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수확이 다 끝나는 시기 이때쯤 해서 아로니아가 익어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같이 키우는 농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아로니아를 한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은 아로니아를 많이 파냈죠. 거의 다 파냈을 거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6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골마다 20그루씩 심어져서 총 60그루가 있는데 차마 제가 1년생 짜리를 갖다 심어 갖고 이만큼 키우다 보니까 파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파내야 되냐? 간단하죠? 안팔리니까. 그만큼 아로니아의 수요량이 확 줄었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탐사롭죠? 강도가 어느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벌레들이 하나씩 하나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익으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열흘 정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새까맣게 익을 겁니다. 이 아로니아 밭 전체 뭐 열매가 까맣게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까맣게 익을 거거든요. 이 아로니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한 4,5년 됐을 거에요. 이 정도 키울 동안 제가 농장 구입하고 아로니아를 60줄 구매를 해서 심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로니아가 뭐 블루베리만큼은 못했지만 키로에 그래도 8,000원 9,000원 생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근데 그 당시에 블루베리는 1키로에 25,300원 했습니다. 그래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블루베리가 훨씬 비싼데 왜 그래도 아로니아를 심었냐 하면 이 아로니아 한 그루에 보통 10키로에서 15키로 많이 열릴 때는 15키로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뭐 평당 수익률은 아로니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은 건데요. 안타깝게도 소비자의 외매를 받았습니다. 이 아로니아에는 탄미 성분 외에도 뭐 안토시아닌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 여러 성분이 많이 들어서 아주 좋다고 알려졌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탄미 성분이 많습니다. 탄미 성분이 뭐냐 과일을 씹었을 때 떫은 말 있죠. 덜 익은 감 씹었을 때 그 맛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되지 자두나 사과 뭐 덜 익었을 때 그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가루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물며 제 조카가 과일은 되게 좋아하는데 블루베리든 모든 과일 덜 익은 것도 다 먹는데 유독 아로니아만 먹고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만큼 쓴맛이 강하거든요. 아 안타깝죠. 이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의 제왕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베리 중에 이 아로니아만큼 안토시아닌이 많은 과실은 없습니다. 확실하는게 아니고 확실해요. 100%에요. 안토시아닌이 지금 나오는 베리 중에 가장 풍부하게 달렸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그래도 몸에 좋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먹어야지 안그래요. 먹어야지 영양분이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먹지를 못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든 요런 과일 베리 종류는 대부분 생식을 하잖아요. 생식을 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베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효소나 담근주를 담그시는 분들 있죠. 청을 만드시는 분. 그분들한테는 이 아로니아 굉장히 좋아요. 그 자신이에요. 매년 이렇게 안팔린다 안팔린다 하지만 제가 수확을 하면 거의 다 팔긴 팔아요. 한 150에서 한 200kg 정도 따는데 대부분 다 소진을 합니다. 그분들은 다 사가실 때 청을 담거나 효소를 담거나 당금주를 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죠. 이거 안 떨봐요. 못 먹겠던데 이러니까. 이거는 생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생과일을 먹을 때도 꿀이나 혹은 요구르트 혹은 블루베리랑 1대1 섞어서 같이 가르면 괜찮다. 좋은 안토시아닌을 왜 안 먹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효소를 담아버리거나 청을 담아버리면 단맛이 극대화 된대요. 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극대화 돼서 오히려 맛은 더 좋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로니아를 꿀하고 여러가지 좀 첨가해서 잼을 만들어 준대요. 여기 있는 안토시아닌이 워낙 성분이 좋다 보니까 애들한테 먹이기는 좀 불편하고 그렇다 보니까 잼을 만든대요. 잼을 만들 때는 물론 뭐 단맛을 좀 가중시키겠죠. 모든 잼을 만들 때는 설탕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로니아도 역시 잼 만들 때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잼을 만들어서 애들 식빵에 발라주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이 아로니아가 더 좋죠. 싸고 블루베리의 3분의 1 가격 아니 4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괜찮은 거라 봅니다. 영양 성분을 따져봤을 때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나아요. 낫는데 맛이 없다고 단점 때문에 이렇게 아로니아가 배척을 당하는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뭐 60그루지만은 제가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뭐 어머니가 편찬했어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혼자는 못 운동해요. 제 농장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제가 어머니랑 둘이 퇴근하고 같이 와서 좀 풀도 메고 관리를 좀 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혼자 관리가 안 돼요. 원래 아로니아를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모든 과실 나무는 내 키에서 가지가 옆으로 뻗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큽니다. 올해는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요만큼 요만큼 다 잘라 버릴 겁니다. 다 빨리 수확을 하고 바로 자르면 세 가지가 날 거고 그 세 가지에서 내년에 또 아로니아가 열리니까 최대한 수고를 낮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수확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니까요. 어쨌든 요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로니아는 요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아로니아는 가장 큰 장점 초기 비용도 싸고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약을 안 칩니다. 비료 안 줍니다. 퇴비 안 줍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물론 이렇게 아로니아를 처음에 밭을 만들 때 미끄럼하고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준 적이 없어요. 약을 준 적은 전혀 없고요. 초창기에 과실 나무에 가축분 퇴비 줄 때 그때 조금 한두 번 줬을 뿐이지 지금까지 몇 번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편하고 수확량도 많고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 아로니아를 키우시는 분 다섯 그루 이상 키우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나무에 10키로에서 한 15키로 많긴 20키로 까지 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50그루 60그루 이렇게 심으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가정에서 효소나 청담을 만큼 한 5그루 정도 심으면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아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로니아를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아로니아 몸에 좋아요.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쓰더라도 한 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안토시아닌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눈에 굉장히 좋아요. 저도 아로니아를 키우게 된 이유가 제가 눈이 좀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아주 어린데 눈이 침침해서 맨날 휴대폰을 보고 이러니까 눈도 침침하고 따갑고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 아로니아를 발견하고 아로니아가 시력 향상 눈보호에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 그리고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청이나 효소를 담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로니아를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테였습니다. 이번 영상에